이사야 낭독 김지윤 이사야 27장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위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옴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른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 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며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왁께서 창의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곱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의 큰 나팔을 불리니 하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곱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왁께 예배하리라.